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페이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여름 이벤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건 빠르게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 출석체크 이벤트라서 여러분 출석하셔야 되거든요 13일 출석체크를 14일 오후 6시까지 출석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비 우측 상단의 이벤트 배너에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 참여하기 클릭하시거나 우측 상단 뉴스 탭을 클릭하고요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다른 경로로 들어가면 안되고 꼭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 지금 보면 보상이 한눈에 보이죠 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미니 스킨이 있네요 무기 스킨도 줍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인데요 방금 전 안내해드린 것처럼 출석체크 초기화는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여름방학 이벤트 참여 신청하기를 눌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홈베이 이벤트 참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벤트 내용 확인해볼까요? 2주 생존자에게는 서머서핑 미니 뽀틴 스킨을 지급합니다 참여하기만 눌러도 미니 스킨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는데 기간제 스킨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지한 스킨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텝 1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방금 전 클릭했죠 스텝 2 출첵하고 생존하라 매일 출석할 때마다 서머서핑 미니 뽀틴 스킨 사용 기간이 3일 충전되고요 2주 생존자에게는 무지한 서머서핑 미니 뽀틴 스킨을 지급합니다 지금 보면 남은 라이프가 있잖아요 출석하기 버튼을 눌러야 하트가 충전되고요 출석하지 않은 날에는 하트가 차감됩니다 출석 완료! 하트 1개를 획득했죠? 꾸준히 출석 체크해야 되고요 남은 라이프가 0이 되면 생존에 실패하여 무제한 스킨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출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종료일은 7월 27일입니다 서머서핑 미니 뽀틴입니다 하늘색과 핑크색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엄청 이쁘죠? 무료 스킨인데 퀄리티가 괜찮아요 인게임 모습 한번 봐볼까요? 와우 인게임 모습도 엄청 이쁜데요? 괜찮은데? 줌했을 땐 핑크색이 보이고요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출석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3! 플레이하고 생존 포인트를 획득하라 매일 30분 플레이하고 아이템을 교환하는 이벤트인데요 생존 포인트샵에서 밀수품 쿠폰, 승리 댄스 93, 묶은 야구저지 그리고 하트 충전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40 생존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묶은 야구저지입니다 이것도 괜찮게 나왔죠? 예용 재탕이긴 한데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여름 패션으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생존 포인트를 120점 이상 사용하면 VIP 스킨을 지급하는데요 꽃무늬 버튼업 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VIP 보상 꽃무늬 버튼업 세트입니다 셔츠와 바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름 패션으로 나온 수영복 의상인 것 같아요 간단한 출석 체크와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로 무료 스킨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획득하세요 이벤트 타이머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기준으로 초기화되니까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첫 일자부터 참여하는 게 좋겠죠? 배그 여름방학 특별 이벤트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는 나의 예측 사격 마스터 이벤트에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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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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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